두나무가 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지난 2010년 5월 18일 일만 비트코인과 피자 두 판의 거래가 성사된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한 이용자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피자 거래를 제안했고 나흘이 지난 시점인 22일에 실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 역사적 피자 거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최초의 실물 거래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기념해 매년 5월 22일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념일처럼 여겨져갔습니다. 업비트는 올해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 0.0001 비트코인의 피자를 받을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달 17일 19시부터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열립니다. 업비트가 준비한 피자데이 지갑에 0.0001 비트코인을 바로 출금 기능으로 출금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입니다. 이벤트 신청에 사용된 0.0001 비트코인은 반환됩니다. 피자는 22일 2만원 상당의 피자 쿠폰이 개별 메시지로 제공되고 장소와 시간에 맞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선착순 1,000명이며 업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인당 1회에 한해 응모할 수 있고 선착순 인원이 넘어갈 경우 기간 내여라도 자동 종료됩니다. 해피피자데이 지갑 주소는 업비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